저거죠. 근데 여기 문은 뭐지? 아, 이 문 때문에 더 헷갈릴 것 같아. 아니, 왠지. 아니다. 이거 먹으면, 맞아. 이거 먹으면 이 문이, 이쪽 문이 잠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? 맞나? 일단 먹었습니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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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여기 바로 옆에 있었네요. 네, 유다이였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끊고! 자, 안녕하세요. 피제이 왔서입니다. 지난 시간에 깨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다시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막, 이제 막 켰고요. 지난 시간에 제가 요... 탈방, 별방, 해방 요기 열쇠를 찾아서 열어야 되는데 결국 해방에서 열지 못하고 죽었었죠. 그래서 하하하하 채팅창 조용히 안 할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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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 해보려고 합니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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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소름돋네요 로우카폴리 쪽지도 처음보는 것 같은.. 같은 리액션 네, 가브리엘님 주무세요 잘자요 좋은 밤 되십시오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 보시다가 힘드시면 먼저 주무십시오 난 저 귀신소리가 그 소리 같아 저 귀신소리가 귀신 나왔는데 근데 쟤 지금 도망갔죠 도망갔죠 자 저쪽인가 아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사다리 이용 못하나요도 얘기해드릴까요? 아니요 뭐 길 다 아는데 뭐 사다리에 집착할 필요 있나 우리가 믹믹님 어서오세요 예 게임 시작한지는 얼마 안됐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거라 지금 한 챕터 8입니다 챕터가 몇가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게임방은 섬님 캠보는 재미라고 있음 달리라고 달려라 달려라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만큼 하늘 땅만큼 망했어요 다희씨를 찾아뵐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솔로이신 남성분들 원하시면 제가 유다희씨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신상명세와 카드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시면 제가 유다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당황하셨어요? 안녕 얘는 좀 혼자 있고 싶은가 보네요 카드번호는 왜요? 하하하하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번호를 알려주시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하하하하 무서워 신중사기 하하하하 어 뭐야 나 왜 나왔지? 잠깐만 나 지금 왜 나온거야? 뭘 안 가져왔나? 여기 맞잖아요 하하하하 아 내려가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이 잠자리 지우개가 역시 지우개는 잠자리 지우개가 잘됩니다 여러분들 왠지 유다희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4시전에는 끝나겠죠?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하 여긴데 아 난 근데 진짜 여기서 도망가는게 어려워요 길이 헷갈려서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간다 간다 쇼간다 아 깜짝이야 열려라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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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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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문을 내가 닫을 필요가 없었네 저절로 닫히네 이거 봐요 문이 저절로 닫히네 개인이 문 닫다가 죽었네 여태까지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어 이 사진 보고 이 지금 이 사진이 이 경비원이란 말이죠 라마 그리고 지금 이 하얗게 된 부분이 이게 딸인가 딸인거 같은데 아마 예상컨대 지금 저 여자의 귀신이 이 라마의 딸이 아니었을까 어 뭔가 이어진다면 혹시라도 그 애를 임신해서 주.. 임신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아라야가 그죠 아라야의 딸인데 아라야가 애를 지우지 않고 애를 낳는데 그 애를 혹시나 이..이..이..이 경비원이 이병한 딸은 아니었을까 쯧.. 아닌 말구요 흐흐흐흐 그냥 순간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여기는 여전히 잠겨있나 그러네 여긴 여전히 잠겨있네 제가 범인이라구요 뭐 잘은 모르죠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요리는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오오 좋아 매끈하죠 아주 완벽하죠 깰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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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됐어 열았어 열었어 옳습니다 깼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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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너무 죄송해요 보스, 돈을 좀 구할 수 있나요? 딸이 아프다. 그 돈을 필요해. 플로이? 플로이? 아버지! 왜 그렇게 아프지? 당신이 가능할 수 있어. 그래.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. 얼마나 더 돈을 필요해? 당신은 내 딸이라는 말이야. 제발.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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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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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이 옆에 있는데 모르는 거지. 딸은 이미 죽어서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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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딸는 옆에서 아빠 저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하는 거 같은데요. 다시 가보겠습니다. 뭔가 이제 슬슬 마무리의 기운이 느껴지죠? 근데 얘는 후레시가 없네 여긴 뭐고 저긴 뭐야 여긴 갈 필요 없겠죠? 항상 우리 느낀 거잖아 어두운 데는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냥 가던 그냥 밝은 길로 갈게요 그럼 되겠죠? 급 슬퍼지네요 뭐 항상 그렇죠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됐든 뭐가 됐든 죽음과 뭔가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은 사연을 알고 나면 다 슬프죠 뭔가 씁쓸하고 안타깝고 그냥 길따라 쭉 가볼까 그냥 길따라 쭉 가볼까 근데 이런 거 있으면 궁금해서 어? 뭐 있다 어 여기 그때 왔던데 같은데 그쵸? 뭐야 이 칼은 뭐고 이거 그때 한번 본 것 같은데 게임하다가 그쵸? 어? 어? 뭐지? 뭐지? 쟤가 그 여자애네 그쵸? 아라야 친구 아니에요 쟤? 마리사인가? 메리사인가? 아라야 계속 찾아다니던 그 여자애 아니에요? 어? 어? 아 이게 아라야인가 그럼? 아 얘가 아라야인가 봐 아 얘가 아라야인가 봐 그쵸? 뭐 그렇죠 그 뭐야 그 인형이 못 막 박혀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뭐지 깜짝이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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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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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지? 뭐지? 잠겼는데 뭐지 뭐지 어 괜찮으세요? 오 뭐야 얘 뭐야 어? 큐큐큐큐 오 때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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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나쁜 놈이야 이놈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나쁜 놈 킬힘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 이놈 시키 유다이 나를 그동안 나는 그동안 유다이의 나의 저주를 너에게 내리겠다 어 얜 뭐야 얘 얘는 얘는 난데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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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구? 왜 안 돼? 뭐... 뭐가 안 된다고 그 죽이면 안 되는 거야? 그 뭐가 지금 선택지가 두 개 떴었어요 내가 순간 막 다급해서 킬을 눌렀는데 킬... 킬 힘을 눌렀는데 여길 나가래야 근데 살려주는 선택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난 그냥 죽였어요 헬로우 헬로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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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그 엔딩 끝나고 지금 얘로 온 거구나 또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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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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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무거워가지고 진짜 어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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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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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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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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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 헬리야 게임 세이브스 게임 세이브 오오 도망쳤습니다 뒤에 뭐가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서 잠겼고 말인가요? 쿠키런 또 씨를 태우래요 또 씨를 태우라는 미션이 하달되었습니다 아 실제로 이러면 진짜 지리죠 잡아놨던 악령을 풀어줬다고요? 제가요? 걔를 죽여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? 아유 스포 하지 마세요 누가 왜 스포를 하십니까? 아 몰라 이제 재미없어졌어 흥이 다 깨졌어 책임지세요 예? 흥이 다 깨졌으니까 책임지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잡아놨던 악령을 죽여갖고 그런걸 죽인거랍니다 네 아라야였습니다 아 아 이런게임에서 스포를 하시면 안되지 아 찍은거라구요? 흐하하하 찍은거래요 봐줬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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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럴듯 했잖아 하하하하 난 진짠줄 알았잖아 하하하하 찍은건데 스프레소 아니 몰라요 아니 그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나는 다 아시는 분이 지금 으! 어 뭐야 깜짝이야 헤엑! 뭔데! 오이 뭐야 우와이씨 야 나 좀 지나가자 이거 어떻게 나가? 오우 오우 오우우 어 불타라 파이야 지들끼리 예능을 찍고 있네 아 시끄럽다 문을 닫아도 그러네 태웠는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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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납쇼 뭘 해야됩니까요 이제 오우 끊겼고 뭘 또 해야되나? 다 없어졌어요 태울에서 태웠는디 반응이 없네요 딴 데 가야되나? 같이 좀 웃자 흠 오! 오! 뭐야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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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리 가! 달려라! 달려라 나의 척고마야! 아 힘들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아니네 그냥 달려! 오 깜짝이야 저 털 CNY 아 미칫어! 밟บ 여기 민 piş어 Ya 어떻게 해야돼? 유다인 어 여기여기 여기도 못가는데 오 levant 보다 헉! 뭐야! 뭐 뭐야! 쫓아오지도 않네 여긴가? 아 여기구나! 오케이! 달려라! 어 근데 안죽었어 이거 다른 때 같았으면 충분히 죽을 각인데 달려! 뭐야! 아 유다이네? ㅎㅎㅎ 아 이거하다가 이거하다가 ㅋㅋ 죄송합니다 뭐야 여기 어디야 앞에 안 보여 어디서부터 해야 돼 또? 어 나도 나간줄 알았는데 유다이네 죄송합니다 여기 막혔고 여기죠? 어 나 근데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어 순간 지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왔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거 같아서 제가 완료했습니다 부스트 썼습니다 부스트 부스트 온몸의 기운을 그곳에 응축시켜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왔습니다 저번엔 몇시에 끄셨나요? 그때 거의 다섯시? 여섯시? 아 광고 아 화장실 가면서 광고나 틀어놓을걸 흐흐흐흐흐 그르네 내 그 생각을 못했네 아 아까 천장에서 시체 떨어질 때 심쿵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 거의 여섯시 다 되서 아 이번엔 길을 아니까 깨겠죠 설마 나가자 이 새끼들아 나가자 뭐야 이거 이딴 식으로 만들면 안되지 문 열으라고 어 뭐야 못 모았나 다 나 저거 못 갖고 왔니 갖고 왔는데 저거 아 저거를 안 꺼냈구나 오케이 파이어 가자 갑니다 여자 웃음소리 내신 줄 가자 달려라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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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힘들다는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는 아 내 몸 무겁다는 아 흐흐흥 어허어 뭐야 오 오오 아아 고맙습니다 어 뭐야 뭐지? 어? 무슨 상황? 어? 뭐 전혀.. 색다른.. 전혀 뭔가 색다른 상황인데? 오우우 뭐야? 응? 뭐지? 오우 뭐야 쟤 아 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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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어이 놀래라 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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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볼거라고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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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VR 같지 않습니까? 부위견. 아기 못나가 오 무서워 오오오오 못나가는데? 갈 데가 없는데? 여기 막혔는데? 막혔잖아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돼? 뭐지? 뭐지? 다 불타는데?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그냥 가봐? 여기 가봐? 여기 불타는데 어떻게 나가? 뭐지? 여기 막혔고 여기 여기 불타는데? 어? 아 잠겼어요 일단 불타는 데도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긴가? 여긴가? 여기 나가야 되나? 어 뭐야? 오오오오 오오 큐큐큐 눌렀.. 나 눌렀.. 눌렀는데 아이씨 거기에 눌렀는데 후이 super 갔다고 같잖아 민호 vitam 나한테 오세요! 휘랜 주무세요. 실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탄식의 소리가 들리네요. 고맙습니다. 엔컨님 감사합니다. 통 큰 기부 감사합니다. 통 큰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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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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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집합시다 깼나 어휴 시끄러 어휴 시끄러 아 게임 영상 사운드를 너무 높이 잡았어 얘네 영상 볼륨이 너무 높아 방금 뭐야 뭐한거야 이게 지금 칼질한거 뭐한거야 아 끝이에요? 귀신이 아리아인건가요? 나만은 딸이고 일단 그런거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뭔가 가슴 속 시원하게 알려 알지를 못하겠네 우리가 영어를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저 기부라는건 어떻게 하는겁니까? 유튜브 전용 유튜브용 별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원 기능이죠 아 뭐지? 왜 게임을 깼는데 뭔가 해냈다는 뿌듯한 보다 아 답답하지?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? 문앞에서 마지막 귀신이 나왔지만 남자가 칼로 귀신과 싸워먹지 죽고 딸만 살아남아 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살아남는 듯 딸은 아니고 걔는 딸은 애에요 딸은 아니고 마리사는 아라야 친구였어요 아까 그 남자를 죽여서 죽인게 문젠가? 에드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그 남자를 죽여서 그런가? 안 죽인다고 뭐가 달라질까? 게임 만든 데가 매드 스튜디오 태국 게임입니다 뭐지? 모르겠어요 무슨 엔딩이 아 배든지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지금 배드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뭔가 정리를 해줄 뭔가가 필요한데 정리가 안되네 글쎄 엔딩이 또 있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애매모호하네요 일단은 네 아라야였구요 일단 여기까지 너무 확 열린 결말 그러니까 너무 너무 확 열린 이게 또 주인공들이 워낙에 많다보니까 거기다가 챕터마다 시점을 달리 이렇게 했거든요 안 죽이는 걸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따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때그때 저장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돼요 네 나영님 어서오세요 게임 한판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엔 무슨 게임 하실 건가요? 뭐 여러가지 있어요 쭈꾸루 게임도 있고 바이오 바이오쇼크 그것도 있고 일단 엔딩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찝찝하지 아 이 찝찝한 뭐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지는 이 찝찝함은 뭘까요 레이어스 오브 피할 때처럼 여러가지 엔딩을 함께 볼 수는 없나보죠 그거는 제가 다른 분이 다른 분이 하신 엔딩을 보여드린 거고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찾아보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한번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다음 방송 때 혹시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을진 모르겠지만 홈스위트홈은 그거는 내년에 나와요 언틸더는 예 풀스 게임이라 지금 제가 풀스가 있긴 한데 언틸더는 일단 헤드셋이 없어 풀스는 있는데 헤드셋이 없어요 언틸더는 게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헤드셋을 사야 뭔가 말이라도 하면서 할텐데 이거는 헤드셋을 사든 아니면 뭐 캡처카드를 사든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건 나중에 사게 되면 알겠습니다 내용이 나온 거로는 경비원이랑 보스가 장기파리범이랑 결탁해서 원혼이 갇힌 저주라고 합니다 경비원이랑 보스 보스라는 게 아까 그 죽이네 언제부터 캔방이 된 거였죠 캔방 요새 방송할 때마다 한 번씩은 켜고 있어요 특히 그 게임할 때는 켜고 있습니다 아라야가 VR 게임이 VR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라 아마 VR로도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경비원이랑 보스가 장기파리범이랑 결탁해서 원혼이 갇힌 저주 아 딸 수술비 때문에 그러니까 딸의 수술비 때문에 예 주무세요 잘 자요 나쁜놈이랑 결탁해서 그래서 아라야의 아라야의 그 장기를 밀매한 건가 연기가 너무 신갈난 연기가 너무 실감났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딸은 그래서 근데 너무 늦게 와서 죽은 거고 결국엔 장기 밀매를 당한 게 아라야였구나 식물인간인 딸의 장기도 매매했다고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진짜 나쁜놈이네 경비원이 그놈이 아라야의 장기도 유미하고 딸의 장기도 매매하고 뭐야 그러면 완전 쓰레기 쓰레기 상쓰레기인데 그거는 난 또 아 그래도 일말에 일말에 뭔가는 나는 남겨놓고 싶었지 딸의 수술비를 위해서 그냥 회까닥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딸을 딸을 장기까지 팔았다고 주차장에서 뛰어내린 남자는 아라야를 임신시킨 남자 아 와 완전 막장이네 아주아주아주아주 약간의 치근지심이 느껴질 뻔했는데 그런 슈레기가 있었네요 슈레기였네요 알고 봤더니 와 그런 참 그랬군요 지딸도 아닌 옛날을 왜 데려가기 위해 거기서 나와 내용이 아침 드라마 급이네요 그러니까 경비현이 완전 제일 나쁜 놈이네 그럼 그럼 그 분은 뭐지 분? 그 저랑 똑같이 생기네 마지막에 살아남은 그 뛰쳐나온 슈바 슈바티 잊고 있는 애 김 뭐예요? 예예 태국 콜업게임에 있습니다 방금 끝났어요 라마는 아라야 원원을 시신에서 빼내지만 보스가 한패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통수맞고 재단의 단검으로 마지막 마리사를 구해주는 내용 음 라마가 경비현이죠 라마가 아라야 원원을 시신에서 빼냈지만 그쵸 아까 빼냈었죠 못 못을 뽑으니까 촥 나갔었죠 음 그럼 뭐해 이미 막장이었는데 마리사는 살아났고 분도 살아난 거 아니에요? 분이랑 마리사 둘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? 분 그 슈바견 티 입고 있는 애 미용키님 한참 설명해 주시다가 아 몰라 내용이 왜 이리야 아 웃겨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소개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특이점이 오셨어 뒷박에 오셨어 아 몰라 내용이 왜 이리야 왠지 카페베네에서 스폰해져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웃긴다 아 그 결론은 결론은 우리는 데모에 낚였습니다 설명하는 사람도 빡치는데요 짜증나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데모에 낚인 거죠 우리 데모 보고 굉장히 오 대박이다 하고 했는데 낚였네요 그러네요 장기 밀매 아라야 불상 마리야 안탑 생각 거대하게 낫겠네요 우리가 믿을 것은 홈 스윗 홈 뿐인가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그래도 이틀 전부터 해서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해방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면서 꿈꾸어 오면서 지금까지 함께 달려왔는데 이런 뭔가 어이없는 이런 엔딩을 보여드려서 참 죄송스럽고 제가 다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래도 한 번씩은 더 볼 거죠 제 캠 제 캠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은 더 봐주세요 홈 스윗 홈 끝내고 보면 더 막장인 거 아니에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믿어봐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 아휴 고맙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후원 또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또 오늘 특히나 유튜브 후원이 이제 막 생겼는데 아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첫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다행히 4시까지는 안갔네요 다행이죠 3시도 안 됐어요 아직 오늘 기쁜 마음으로 그나마 좀 가슴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엔딩을 봤다는 기쁜 마음으로 푹 주무시고 잘자고 다행히 4시까지는 다행히 4시까지는 다행히 4시까지는